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왼쪽은 이걸로 하시는데 손에서 옆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전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뒤에서 앞쪽으로 해서 털을 세우는 쪽이 있어요 오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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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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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기 오차즈 위 왜 이렇게 난.. 됐어 이제 손님 끝났어요 끝나면 물 마셔가서 물 마셔 물 물 물 물 물 물 물 고기 물 물 소개냅니다 소개냐비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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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